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승승장구하며 성공의 길을 걸을 땐 늘상 곁에 있던 친구들이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 둘씩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때문에 성공할 때는 진짜 친구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실패했을 때는 확실히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듯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내가 실패했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더 드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친구의 성공을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순수하게 마음을 다해 축하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질투하거나 폄훼까지는 아니더라도 친구의 성공을 바라보며 부러움과 아쉬움이 뒤섞인 미묘한 감정 가슴 한구석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만큼은 적어도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세상 일이란 참 내 마음 같지 않은가 봅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할 때 그 사람 편이 되어주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챙기는 것 또한 힘든 일입니다. 진실한 친구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진실한 친구는 만나기도 어렵지만 내가 그렇게 되기도 어렵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세기적 재난 앞에서 사람도 사람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요즘 새삼 다시 느끼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내 곁에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지 나는 과연 어떤 친구가 되어줄 것인지 내 곁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 곁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 곁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 곁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